여쭤볼 핵심 질문인데 지금 우리 단장님이 갖고 계신 커리어 중에 굉장히 변태적인 이 커리어가 변태적인 커리어가 세일지업계 정서는 뭐냐면 매니저로서 배달하는 사람은 매니저잠장 하면 망해요 저도 망했어요 저도 사실은 영업 되게 잘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이 안 차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니저 3년 하면서 대상포진 두번 걸고 입 돌아가고 머리 사약해대고 완전 팬이 됐거든요 사람 많이 뽑았어요 근데 자꾸 그냥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해된 게 뭐냐면 그 영업이 되게 이제 사람이 팀이 10명이면 잘하는 사람 3명은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되게 아이가 신이 나서 안 되는 사람 밑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주에 빵 쳐본 적도 올해 빵 치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아니 급여를 저렇게 가져가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잠수를 탈까 그러니까 이거를 포용해야 되는데 그냥 벌금 때리고 그냥 3일만 연락 안 되면 보딸서 집에 택배로 보내버리고 그냥 영업하듯이 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조직 경영과 영업은 좀 다른 섹터인데 저는 36개월 매니저 하면서 정말 하루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이거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인간 폐입 만드는 거 아니야 나도 돈 못 벌지 맨날 스트레스 쌓이지 온몸은 썩어 문드러지지 또 지점장 나 괴롭히지 죽이고 싶지 맨날 어 이러다 걸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업계에서 한 십 몇 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에이전트로서 하이클래스에 도달하신 분들이 매니저 지점장으로는 굉장히 이익을 겪거든요 근데 잘하신 정도가 아니라 또 거기서도 챔피언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커리어는 정말 제가 처음 뵈요 없어요 되게 대개 또 반대로 에이전트 때 잘 못했던 사람들이 지점장으로서 능력을 터뜨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하고도 많아요 선수 때는 좀 중간 정도 했던 사람이 감독으로 대선하거나 그래서 이 선수로 대선한 사람이 감독 대선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조직 경영을 시작하셨을 때 그런 흥미의 고통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그래 영업 잘했던 사람이 관리자를 하면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회사에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이 반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이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대개는 에이전트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영업에 한계가 있거나 봉착했을 때 다른 활로로서 조직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또 단장님은 왜 사실 조직 경영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자 그 제가 MDRT 연차총회에 가서 미국의 사례도 좀 많이 봤고요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 글쎄 내 나이가 40이 넘어 45세가 되면 무언가 사람들이랑 같이 제가 역량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꿈을 좀 가지고 넥스트를 위해서 가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35살 때부터 했던 거예요 사실 42살 정도에는 나는 세일즈도 열심히 했지만 점포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리크루팅을 한 20명 이상 하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갑자기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 생각보다 1년 정도 빠르게 근데 제 마음속에 도전 목표는 또 뭐였냐면 그래 부지점장도 안 거치고 제가 부지점장 안 거쳤거든요 제가 이제 뽑았던 한 2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조직을 시작하는데 쟤네들이 잘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지점장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일을 못한 친구들의 마음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현대카드 책 같은 거 처음에 이제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현대카드 처음에는 이제 점포가 없잖아요 점포가 이제 마련되기 전에는 이제 창고 같은 데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재미있었겠다 창고에 또 모여있으면 2002년 6월달이 2012년 6월이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5개월 전 아 5년 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카드가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예요 성공 사례에 대해서 보고 제가 이제 PT능력이나 어떤 그 자료를 만들고 컨셉을 정리하는 역할이 부족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그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저희 조직원들한테 전체를 가리키려고 하면 이 조직이 성장을 못했을 텐데 조력자들이 되게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랑 항상 바른 생각들 그러니까 상대를 아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그들도 다 히퍼포먼스 출신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그 LG에 아주 유명한 이제 모 선수가 있는데 엘리트 코스만 쭉 거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제일 잘했고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 친구가 신인 때부터 너무 잘했는데 2007, 2008년 되니까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이제 그 친구 관리자 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니가 이 밑바닥에 가서 2군, 3군을 해봐야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은 애들의 마인드의 마음을 니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제가 처음부터 영업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뭐 저희 지점장님께서 너 같은 애가 무슨 영업하냐 이런 소리 듣고 그런 게 있어서 무시받았죠 왜냐하면 스펙도 제일 안 좋고 난 열심히 해도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좀 미안하게 만들려고 하죠 애들한테도 이제 좀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경험을 해봤던 거 개척을 왜 하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냐면 정말 어렵거든요 OP는 되지만 PC까지 걸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네 개척 세일즈라는 게 얘기해줄 수 있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3W 300주를 진행하면서 웬만한 시장을 다 해봤잖아요 누가 뭘 갖고 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직원들한테 이제 전체적인 조직원들의 마음도 좀 알 수 있었던 게 밑바닥을 좀 경험해 봤던 것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부지점장이나 조직 로우 퍼포머들의 관계도 헤아리려고 많이 했고 지금도 불가능의 도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하이퍼포머들 많이 챙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려고 근데 사실은 성과가 더 나오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제가 조직에 집중하고 로우 퍼포머 좀 어려운 친구들 집중하니까 하이퍼포머 저희 친구들이 약간 이제 EBT랑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하반기에 다 내 자식들인데 여기 집중하면 여기 또 막내가 뭐라고 그러고 막내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하반기에서 이제 지금 어제부터 그 친구들 만나거든요 되게 미안하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난 6개월 동안 조직이랑 어려운 친구들을 집중했는데 너희들에 대해서 6개월 되게 등한시한 것 같아 앞으로 6개월은 너희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잘해요 별로 이렇게 가려하지 않고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애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야 되게 내가 보니까 눈치가 빠르셔 네 빨라요? 촉이 있어 촉이 어디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근원도 눈치가 빠를 센스가 있다 맨날 필기하니까 센스가 빨라시겠죠 집중하니까 집중하니까 센스가 있다는 걸 그러고 하는 얘기 하나하나를 그냥 귀담아받은다는 뜻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니까 메모를 하시니 각인되니까 센스로 발행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에 관련된 마인드도 제 마인드 중에